한글자막 by 한효정 내가 만난 분이 참 사랑이었고 죄없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너를 사랑한다고 태양으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무거운 심심이야 나 내게로 오자 내가 너를 싫어하는가 내 나의 생명에게 참 복된 일이라 항상 내게 흘려주소서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형제자매여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걸요 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너를 사랑한다고 아멘